배우 아니세요? 네, 네. 배우분한테 닭다리를 받은 적이 참여. 와, 진짜 맛있는 맛이다. 김치.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김치. 맛있다. 이렇게 집밥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 누차 말하지만 그게 소박한 음식이잖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맞추면서 뭐야.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맞아. 요시? 요시? 맛있어? 그래, 눈을 맞추고 부어버린다. 아니, 눈을 맞추고. 어떻게, 어떻게. 이뻐? 이뻐. 그럼 방송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갔지. 오빠, 제가 한번 먹어도. 그래. 내가 가운데서 아주 그냥.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아, 얘 메이크업 타고 올 거야. 이거야. 이거에 매실. 매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준아. 이런 날이 있네요. 어, 나 완전히 맛있어. 이런 날이 있네요. 이런 날이. 못됐다. 아니, 우리 집이 초토화가 됐는데 분위기는 저희는 좋은데. 간, 간기 빨리 나가세요. 불기다니야. 대박! 대박! 아, Tiani야 축하gom Meu University. 숙 że nak rosternhanes woków wa- 숙자 nos睡pościa... Leaguez atyu ve niąo ku ku wa- 비빌까 한번 비빔 몇 개 있는데 여기가 이만한 고기랑 고기랑 비빔 아니 요고 요고 요고랑 해봐 비빔 비빔 먹방이라고 안물이랑 상 나도 저거 먹을래 아 진짜 이거 여러분 이 모습은 하루에 다 멀어지고 있는 게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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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질 않아 비빌 때 뭐라고 하네 우와 저도 육수는 찬성해요 저도 육수는 찬성해요 잘 비벼 냉장고에 나가 있는 거다가 놓을까 제발 아 맛있을 거 같은데 제발 아 네 아 딱 왔다. 오 맛있어. 굴기다.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굴기가 자기 색을 보면서. 냄새. 우와 나 순수해 진짜. 진짜. 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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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 사과! 이거네 이거네. 굴기가 들어가도 그래. 진짜 안짜네. 우와. 아 이거지 이거. 우와 맛있다 이거. 이번엔. 시내소이야. 시내소.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봐 이거들. 이심지 마. 야 이거 봐. 맞지? 우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요즘 이런만이 할래? 진짜. 내가 날아가니까. 형 아르바이트 하나 해요. 닭갈비집 구워다니면서. 어? 닭 가주는거.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비벼드리고 그래. 어우 장난 아니다. 나도 모르게. 형 형 탁탁 역산장들. 어 아아악. 으악. 응 오케이. 살거지 먹방 들어가라요. 살거지 먹방 들어가라요. 이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거죠. 우와 하하하하하. 아니 저는 저한테 주는 신용이라 하고 드실 줄 알았어요. 야 라스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 상태로 저는 다시 찾자에 드는데. 이대로 그냥 이렇게. 뭐야. 내가 또 드시려고. 내가 또 드시려고. 톤이 쉬운 줄 알았어요 이 곡은. 산적같다 산적. 자 오늘의 엔딩. 먹고. 또 먹고. 우리 꿈은 이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선물해주세요.